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에서 치아검진 혹은 구강검진에서 충치가 심해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나 진단을 받으면 혹시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속시원하게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호망 우선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3가지 고지상만 잘 준수하며 가입한 데도 문제없고 차후에 보험청구할 때도 문제없이 지급되는데요. 우선 1번. 틀리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틀리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2번.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로부터 자연치를 하나 이상 발치하였던가 혹은 치주수술, 잇몸소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입가입니다. 단추로 말씀드리면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를 하였거나 수술이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혹 앞으로 해야 되는 진단을 받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명상 간단하게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째는 건강검진과 일첩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있게 잘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약, 우식 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치료나 충전치료, 보철치료 등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간추러서 설명을 드리면 1년 이내에 병원이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혹은 해야 된다는 의심소견이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건강검진은 포함이고 검진에서 임플란트나 크라곤 등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아서 이것을 고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이나 검진에서 당연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이건 당연히 고지사항이죠. 그런데 의심소견이나 진단은 진료 차트나 건강검진 시 통지서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진료 차트나 아니면 검진 통지서에 나온 자료만으로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고요. 진단서나 혹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급받은 경우에만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그때 고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잘 몰라서 고지를 해서 거절이나 혹은 부담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화계사분들이 잘 중간에 걸러서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고지위반이 아닌 원칙적으로 고지를 잘 준수해서 추후에 보험청구할 때 불이익 없이 잘 지급받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 직장 건강검진은 고지상이 아니다. 고지위반이 아니다. astic 수고하실 것같은 미니뽑 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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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